네 안녕하십니까 농부항소입니다 미스트로트 진 송가인 송가인이 국제농업박람회의 홍보대사가 되었죠 송가인의 인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트로트는 옛날 구식노래 같아 가지고 별로 안좋아했는데 최근에 송가인 때문에 트롯을 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송가인이 지금 유명한데 송가인 만나러 한번 가볼까 합니다 마침 국제농업박람회에 홍보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농업박람회에 가면 송가인을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잘못 맞추어서 송가인을 직접 볼 수는 없었고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농업박람회 홈페이지에 가서 송가인의 홍보영상과 일부 영상을 포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송가인이도 보시고 국제농업박람회 여러가지 상황들을 즐길 것들 볼 것들 배울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와 함께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제가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기술로 앞서가는 첨단 농업부터 생명산업 농업의 미래가치까지 나주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농업축제 저 송가인과 함께해요 지금 농업은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업 6차 산업과 먹거리 문화를 선도하는 여성 농업인 그 변화의 중심에선 여성 농업인을 조명하고 세계 속 농업의 미래가치를 살펴보는 여성 농업마당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농업으로 치유하고 농업으로 추억하는 공간 즐거운 체험과 휴식이 함께하는 전시 체험마당 도시민과 농업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활기찬 교류의 장이 펼쳐지는 곳 농업으로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 상생 교류마당 농업의 역사 위에 첨단 농업을 더해 농업의 미래가치를 발견하는 혁신기술의 장 첨단 미래농업 시험과 체험으로 쉽고 재미있게 마주하는 농업의 미래 혁신기술마당 국내외 우수 기업들이 꾸미는 활발한 비즈니스의 장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농업의 힘 홍보 판매마당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운 미래를 마주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농업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2019 국제농업박람회에서 농업의 힘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운데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가인씨 팬이어라 송가인씨 때문에 저희가 욕을 많이 먹었죠 죄송합니다 원래 오늘 송가인씨가 홍보대사 자격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노래를 안 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꼭 노래시키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든 꼭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송가인씨 그래야죠 노래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농업박람회 개최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남은 기간 동안 많이들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가인씨 앞으로도 우리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된 만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송가인씨가 무대를 꾸며 드릴 겁니다 이제 지체돼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오늘 어떤 노래부터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곡으로 한만의 대전강 준비했는데 오늘 여건상 많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 그건 저희가 알죠 네 한 곡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송가인씨 노래 아주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인도네시아 안녕 이쪽으로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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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뭐하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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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아오케이 물리 갔다 왔면 안 된다고 흑 이게 종류가 뭐에요? 크라이밍 그동안 뜯어 먹어 야기 저는 카멜레온이에요 잠시만요 햇볕이 있는데 사진 더 잘 나올거에요 잠시만요 사람이 그걸로 안되네 울러오세요 은혜 어 진짜 잘생겼다 순하다 신선해 신선 잘생겼네 사진 찍어줄까? 관침없어 작살게 표정 그 안은 제기 잘 갈려드렸다 흐흐흐흐 문화를 꺼진게 이게 경북대학용수석에서 경사에서 복원을 통장시킵니다 얼굴 안보자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실버 같은데 봉어 봉어 향 뭐 이런거 있는거 봄이 형은 되게 컸면 되겠지? 새끼같은거 야 우리 새끼 눌렀어 어? 새끼 눌렀어 왜? 어? 선배님이 잡아왔어 어? 진짜? 응 가까이 오시면 물어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네 몇 닦아 먹었네? 바빴어 나리랑 개이득 멍치 호주를 잡아야지 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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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칠랑 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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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청양고추 치유공습관 매운 상추는 인터넷 앞에서 읽기도 합니다. 자, 저런 동작은? 집에서 심어서 먹는다고? 응, 저거 씨야, 밑에 있는 게 응 밥에 한 번 씹으면 같이 먹어도 좋아요 손 먹는다 Antipoon I don't know I would like to eat tablespoon of Zeit Avtså Dissert Ich-보다 ze även Ich-보다's che rhianna 아니, 아파트에서도 요거 반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험 안 했네요 뭔 상황에서 Any one of the things I mentioned in the skin AR time is untadamente , and the gives a sense So I can support if you seek to all other sources Ready to lead me up That I am the one I But this second taking place to try to manage my control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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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